안녕하세요. 너네베이 탄탄면? 아, 이거 새로 나왔다. 와, 신메뉴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건 이따가 디저트로 궁금했어. 이거 아이들라면인가보다. 오늘은 힘을 내야 되니까 이게 뭐야? 새우 소금구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된대. 오빠 좋아하는 거네. 김혈의 칼날. 카레우동이래요. 이게 뭐야? 지역 맛집을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네. 이거 먹어보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김밥도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종류가 너무 다양해졌어. 우리에겐 밥이 있고 김밥도 먹고 싶지만 햄버거. 이거 뭐야? 유림기모고. 유림기모고. 유림기모고도 먹고. 고래사어묵탕 진짜 맛있거든요. 이건 사갈게요. 다음은 우린이씨고. 우린이 좀 먹을거야. 탕탄면을 오늘 먹어볼건데요 ㅎㅎ 탕탄면을 오늘 먹어볼건데요 ㅎㅎ 탕탄면을 오늘 먹어볼건데요 ㅎㅎ 신메뉴들이에요 열튀김우동, 틈새라면, 고기짬뽕 그리고 귀여운 판다가 들어있다는 라면까지 사봤어요 ㅎㅎ 얼박사라고 박카스를 얼음에 넣어줍니다 부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다 섞어서 좀 힘을 내고 싶을때 맛있는 음료 얼박사 편안해여 제가 먹기 전에 부어줘서 새우도 너무 신기해요 ㅋㅋ 새우도 너무 신기해요 ㅋㅋ 새우봐 ㅋㅋ 새우봐 ㅋㅋ 그래서 새우 소금구이를 먹다. 찬찬면. 라면을 생각했는데 라면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면이 잘 섞어야 되겠다. 면이 맛있다 면. 약간 마라탕 같기도 해요. 맛있다. 함바그 덮밥. 궁금했어. 밥이랑. 라면. 들고 먹어야 되겠어. 요즘엔 편의점에. 지역 맛집? 이런 거 콜라보 많이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궁금했어요. 새우. 과연. 너무 짜니까. 머리를 제거하고. 루루루루루루루룻. 물을 넣은다. 마랏. 게다로. 잘 먹으면 참여해줄게요. 참여해줬어요. 소금구이를 넣어준다. 흠. 참여해주세요. 딱 그 맛이에요. 이거 홈수를 할 때도 좋겠다. 유링기 버거 유링기 버거 오 고추 여러분 이 안에 이 패티가 닭고기 유링기에요. 되게 신기하다. 맛있다. 맛있다. 새우 열심히 까놨어요. 여기다. 에라가 셔틀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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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를 먹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ㅎㅎ 근데 이 함바그 스테이크? 이것도 맛있어요! 함바그가 두툼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ㅎㅎ 고추가 듬뿍 들어있어서 약간 매콤해서 진짜 맛있어요! 새우에 빠졌어! 함박이를 잘라서 새우랑 밥이랑 오무조합 너무 좋았어요 잘 골랐어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 디저트 타임 이거 새로 나온 것 같아 비초비 이거는 2 플러스 1 오징어 땅콩 스파이시 맛있네 이건 뭐지? 목텔이야? 술도 다양하게 나왔어 이건 사가봐야지 이제 고구마 처리 맛종 이거 나 봤어 SNS에서 물방울? 응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감자튀김 마시멜로는 이거 먹어볼까? 응 떡볶이 젤리 먹어볼게 떡볶이 젤리 어 잠시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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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비 핫초코 이것도 신메뉴 물방울 또 물 떡볶이 젤리 물 물 물 물 짱 떡볶이 젤리 옥 치즈 짱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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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빵과자 뭔가 이상한 건 아닌데.. 이거 뿌리는 게 낫다 그냥 먹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소금빵과자인데 귀여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약간 소금빵 맛난다 고구마 밤고구마네 약간? 근데 아니야 꿀이야 고구마 맛있겠다 맛있다 역시 겨울엔 고구마 고구마 위에 김치 올려서 떡볶이 델리 떡볶이 델리 떡볶이 델리 이거는 뭔가를 이렇게 어우 뭐야 찍어 먹는 건가 봐요 떡볶이 떡볶이 덜 할아버지 상이 꿀 운띵 아, 이게 마시멜로우네. 젤리라기보다는 마시멜로우예요. 비초비.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초콜릿, 비스켓 이렇게. 이렇게. 이거 맛있어요. 커피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오징어 땅콩인데 좀 매콤한?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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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땅콩이 들어있거든요. 보여주고 있던데. 여기 안에 땅콩이 들어있는데 지금 잘 안보입니다. 이거는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과자예요. 이쯤에서 요 핫초코. 뭐가 있나보네. 나한테 뭐가 나올까? 두 개가 있는데 도망쳐. 근데 놀러온건요. 두 개가 다 도망쳐입니다. 이제 가루 넣고. 편의점은 한 달 정도만 있어도 신제품으로 다 뒤바뀌어있는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이제 날씨가 진짜 꽤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저는 가벼운 감기에 걸렸는데 낫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 많이 많이 잘 챙겨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